마지막 소식도 전해 주시죠. 마지막 소식도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참 수월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택시 합승이 합법화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택시 발전법에 따라서 오늘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시기사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요금 시비 등 끊이지 않았었고 결국 지난 1982년까지 택시 법으로 금지됐었습니다. 하지만 심야 택시 대란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새로운 택시 동승 서비스는 중계 앱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서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가운데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주는 방식입니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내기 때문에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합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탔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앱에 가입해야 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서만 합승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앱을 깔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반택시라는 앱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성 승객들만 탈 수가 있는 것이고 요금은 절반씩 나눠서 냅니다만 호출 비용 3천 원이 필요합니다. 추가로도 붙는 거군요. 좋은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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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